엑셀, 논문쓰기 종이로 남겨야 될 수도 있고 증거자료를 위해서 그런 연구도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종이 포맷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맷을 만들어 냈으면 그거를 자동으로 엑셀에서 긁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전에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2017년에 올린게 이렇게 워드로 자료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워드로 포맷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요 5분짜리인데 ms 워드로 데이터 포맷을 만드는 법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포맷을 만드는 법 한번 조금 이야기 한 다음에 매크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법을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폴더에다가 워드 파일을 다 넣어놓은 다음에 매크로를 지정해서 그 폴더를 지정하면 거기에 있는 ms 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포맷들을 다 긁어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이름, 나이, 성별, 뭐 체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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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표 쫙 있는거죠 그걸 다 긁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종이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긁어올 필요가 없는거죠 제가 마침 요런 데이터를 발견했거든요 데이터 포맷을 A형관념역학조사 이런걸 발견하고 다음 강의를 위해서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요게 옛날에 했던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이것을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종이를 다 손으로 한 다음에 숙이로 해서 엑셀에 옮긴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 명만 이걸 만들어 두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 워드 파일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안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쳐다보니까 제 유튜브를 올린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 이게 없더라구요 제 유튜브인데 워드로 검색이 안 돼요 워드로 그래서 당시는 제가 유튜브 보다는 제 블로그에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워드로 자료 정리하기인데 이게 없어서 똑같은 영상을 새로 옮기기 보다는 소개만 하고 제 블로그 주소를 유튜브 밑에다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여기 있어요 첨부 파일을 보면 에스크 엑스 엑스 엘 엠 매크로가 들어있는 파일이죠 딱 열면 위에 노란색이 딱 그래서 경공고가 뜨는 그 파일이에요 우선 한번은 이 영상을 링크 주소로 가서 제 블로그에 있는 영상을 보세요 먼저 필요하시는 분은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이 매크로 파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점도 있지만 사용자들 입장에서 편해요 보면 이런 설문지 가끔 보면요 나 이거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종이로 손으로 할 때는 볼펜으로 할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이 서식이 딱 오게 되면 이 동그라미를 체크를 할게 없잖아요 그러다 옆에다가 뭐 브이표를 치나 뭐 굳이 문자를 찾아서 체크된 네모를 찾아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포맷이 오면 종이로 오면 체크하면 좋지만 실제 파일로 오게 되면 상당히 난감해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지 말고 클릭하면 체크되게끔 이렇게 만들면 사용자도 편리하고 연구자들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해서 이 두 개의 블로그인데 그 블로그도 보시고 필요하면 엑셀 매크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heel 더 봅니다 여러분 이 동그라미 나서는 이렇게 이 동그라미 뾔 뾔 핵 뾔 뾔 뾔